강원도 미녀 강원도 지방에 전승되어 온 미녀 장단은 세마치, 중모리, 오박장단 등이 주로 쓰이며 우음음계로 된 기면조의 선법에 포함되나 제2음은 생략되거나 평가음적 구실밖에 하지 못한 것이 많다 종류로는 강원도 아리랑, 한우백년, 정선아리랑 등이 있다 되게 느리고 구슬프며 순박한 내용의 가사이다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차차 낮은 음으로 내려간 다음 가장 낮은 음으로 끝나며 메아리 같은 여운을 준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기상캐스터 배혜